아니 하라다 상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최초 공개로 말이죠? 여기서 봐볼까요? 아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다 오 뉴 트레일러인가 봐 아닌데? 우와 스토리 모드 쪽인가 본데? 오우가 보여준다 앗 거부가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한다 내가 지배한 세계에서 사회적이 있는 건 강한 놈들 뿐이다 아 뭐야 이 장면? 잠깐만 다시 볼래 레이나 있고 레이나 모델링 왜 이렇게 이쁘냐 저기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이다 세상을 이 장면을 이 장면을 하하하하하 개웃기네 개그캐들 와 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너무 재밌겠다 뭐야 이게 whatever 데빌이 보여달라니까 야огда 실패했어 equ sperkt 오 어 뭐야 여에요 뭐야 너야 카즈야야 뭐야 저거 데빌 네? 질이네? 아 데빌에임을 잃었나봐 데빌에임을 다시 찾는데 오 빅터 와 전쟁이다 전쟁 총알! 위병으로 피하네? ㅋㅋㅋㅋㅋㅋㅋ 전대물 악당같이 생겼잖아 와 그래픽파 와아 대박 야아 야 멋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허어 컴온 맨